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신규 강의를 제안받습니다. 도서관에서 진행 가능한 대면, 비대면, 독서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강사가 제안하면 이를 검토해 실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는 기획입니다. 시립도서관은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강의 기획을 먼저 세우고 적절한 강사를 채용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다양하고 참신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